이나스 쪽에 쏘세 야 걔 뛰어왔다 망광으로 뛰어왔어 걔 하얀색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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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맞아 붙은거 기절이야 핫캐리고 따르네 창고뒤 너 왼쪽으로 들어가 봐 오른쪽으로 갈게 나 들어갈게 세차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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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차장은 뒤로 나왔어 트위트 2상 나 오른쪽 바사야 오른쪽 바사야 원통쪽 아 폭 없어? 폭 없어? 1분비 던졌어 던졌어 나 P점 살아봐 핫캐리야 뒤에 시체 먹어봐 폭 챙겨봐 왼쪽 연막으로 들어갔다 연막 쪽에 폭가봐 어 뭐야 오른쪽 오른쪽 맨 있는데 그 오른쪽 맨 기절이고 어 참 바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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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치점 바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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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연막으로 들어간 사운드가 아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절 가기 더 있다 나도 기절 나 3 1 더 갈게 갈게 1번에 셋 1번 주황색 음악 쪽에 나 이제 포탑 안 돼 응 차타워 간다 파키리야 아 오른쪽 나왔다 끝났어 끝났어 응 우측 아래 하나 우측 아래 하나 우측 아래 계절 우측 아래 계절 아 우측 아래로 가자 아 여기 고고고 나 위로 찍을게 우측 아래 가봐 응 폭폭폭폭 아래 폭 응 시체 먹고 와봐 나 뒤로 보고 올게 넘어가지 말 봐 1번에 기절이니까 멀리 형 2번 2번에서 하나 뛰어댕기죠 그거 봐봐 성당 보러 간다 아 보는 중이야 아까 드라고 개 기절이야 우리 쪽으로 붙던 거 핫힐이고 나머지는 노포로 갔어 그냥 와봐 응 가고 있어 연막 필요하면 말해 다섯 개 더 있다 확인 개 피쳐놨고 3번 보고 2번 보고 2번 보고 나 기절이다 어 사운드 아래 흔한 닝나 인가야 하나 있었네 아 방금으로 찍었어 인가? 예 방금으로